자 이번 시간에 인쇄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 보도록 하죠. 인쇄 미리보기, 페이지 설정, 인쇄 영역 설정, 페이지 나누기, 미리보기, 페이지 나누기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쇄 미리보기 부분인데요. 이것은 페이지 설정 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요. 페이지 레이와 아웃을 눌러보면 이렇게 페이지 설정 이라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만 페이지 설정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오구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쇄 미리보기를 누르게 되면 인쇄 시에 어떻게 인쇄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쇄 미리보기 입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도 할 수 있구요. 클릭하면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를 클릭해 보면 여백 표시라는 부분을 눌러보면 이렇게 여백이 표시가 되구요. 직접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백을 이렇게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다 가능하구요. esc 키를 누르거나 혹은 인쇄 미리보기 예를 이렇게 보면 인쇄 미리보기 닫기 라는 부분 보이죠. 닫아서 이렇게 다시 작업하는 창으로 돌아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페이지 설정 이 창에 관련된 내용이구요. 우선 페이지 탭에 있는 것은 용지의 방향입니다. 세로로 할 것이냐 가로로 할 것이냐. 자 배율이죠. 확대 축소 배율 100% 는 뭐 지금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고 중요한 것은 이 자동 맞춤 이라는 이 부분이죠. 자동 맞춤 뭐 너비라든지 높이라든지 범위를 벗어날 때 우리가 한 장 안에 그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고 싶을 때 자동 맞춤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비가 넘친다면 너비를 일로 두고 뭐 높이를 높이 부분을 이렇게 비워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맞춤이 되어서 한 장 안에 인쇄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구요. 자 용지 크기 라든지 뭐 인쇄 품질 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 다 아시는 내용이구요. 자 여백은 이제 여기서 세밀하게 여백을 조정할 수 있죠. 이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이렇게 여백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운데 맞춤 이라는 것은 인쇄될 내용을 가로와 세로 방향 이렇게 맞춰서 아 그 가운데에 맞춰서 보여 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머리끌바닥글 이라는 것은 그 맵 페이지 상하단이죠. 상하단 쪽에 뭐 페이지 번호라든지 문서 제목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직접 그 편집을 할 수 있죠. 머리끌 편집을 눌러서 입력을 해 줘도 되고 이렇게 삽입하는 단추들이 다 있습니다. 텍스트 서식, 페이지 번호 삽입, 전체 페이지 수 삽입, 날짜 삽입, 시간 삽입, 파일 경로 삽입, 파일 이름 삽입, 시트 이름 삽입, 그림 삽입, 그림 서식 이렇게 다 집어 넣을 수가 있죠. 편리하게 다 아 이런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탭에서는 인쇄할 영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인쇄 시에 반복할 행과 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그 문제의 보기 지문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인쇄를 할 때 눈금선 흑백으로 그 눈금선을 집어 넣어서 인쇄할 건지 흑백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인쇄 행열 머리끌 행우선 열 우선 이런 페이지 순서까지 다 지정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인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문서에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인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말 그대로 간단한 버전으로 인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인쇄 영역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 영역을 여기만 인쇄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페이지 아웃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이죠. 여기에서 인쇄 영역이라는 곳에서 인쇄 영역 설정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인쇄 영역으로 설정된 것이 보이죠. 물론 해제도 같은 메뉴에서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기 탭에 있어요. 보기 탭에서 통합 문서 보기 여기 보면 통합 문서 보기 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라는 것이 있죠. 지금 해상도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화면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이콘 모양은 다 동일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면 페이지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페이지 구분선을 클릭해서 끌면 페이지를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얘를 끌어서 페이지 위치를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씩 이게 문제 지문으로 이 부분을 물어보곤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보기 탭에서 기본을 이렇게 클릭하면 다시 돌아가고 페이지 구분선으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은 이렇게 다시 그대로 이제 기본 보기로 돌아가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